우리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세 구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의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교회랑 저희 가정이 연결된 것은 꽤 오래 전입니다 2000년 정도에 팀이 저희가 그때는 터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팀이 오셔서 저희들하고 같이 사역하고 또 이제 성지들을 돌아보고 그럴 때 저희 부모님들이 그때 환갑이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모시고 잠깐 방문을 하셨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온 팀하고 같이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저희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때 그래서 저희한테는 정말 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들이었고 또 저희 부모님들도 늘 그런 그때 그 라우디기아 성토에서 정말 폐허지 황무지와 같은 그런 폐허지에서 석양이 지고 있었는데 그날 이제 그 심성수 목사님께서 그때 아버님 부로 예수님을 영접하시라고 초청하셨고 저희 부모님이 예수님을 그때 영접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저희는 공부하러 잠깐 미국 달라스에 와서 이제 목회학 석사하고 이제 성교학 박사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좀 마음의 어떤 소원을 주셔서 아랍어권으로 이제 사역지를 제2의 사역지로 이제 들어가서 지금 사역한 지 벌써 만 8년이 지났고 또 여러분 교회랑 이렇게 또 새롭게 독립해가지고 모인 교회 주님의 제자 교회와는 처음 이렇게 공식적으로 뵙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저희들 늘 기도 제목 보내고 같이 교제하면서 저희들한테 참 큰 힘이 되는 그런 교회였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사랑하다가 이렇게 만난 사람처럼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이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하늘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동사들을 보면 씨앗이 이제 신겨지는데 자라고 그 다음에 커가고 그리고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또 누룩과 같다 누룩이 가루 섬 아래에 들어가면 그 전체를 다 부풀게 완전히 변혁시키는 그런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경상도 안동 쪽에서 안동이 고향인데 거기서 전혀 예수님 모르던 가정에서 대학교 들어가면서 복음을 처음 듣게 됐고 전체 정말 친척들 중에서 처음 예수님 믿었고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저희 가정과 또 친척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저 같은 한 사람 한 인생을 주님께서 변화시키셔서 또 터키, 투르키에라고 하는 나라 안에 그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하셨고 지금은 또 이집트 땅에서 또 여러 가지 여러 나라에서 온 난민들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역동적으로 전진해 나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참 이렇게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슬람권 선교를 시작한 지가 원래가 이제 이번에 안싱이 나오면서 이렇게 좀 꽂아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만 30년 정도가 되는 해예요 1990년대 초부터 저희는 이제 이슬람권에 선교를 해야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마음을 주신 것을 쫓아서 순종하면서 조선교를 준비했고 92년에 한국에서 파송을 받아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한국교회는 이슬람권의 선교를 막 시작하던 그런 무렵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렇게 선교를 놓고 기도하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북방선교라는 주제 아래에 이런 기도를 많이 했었죠 철의 장막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주계장막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철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산권을 얘기했던 거고요 주계장막은 이제 중공 그 당시에는 중공이라고 불렀었죠 근데 1990년대에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흔드셨어요 한번 그래서 고르바초프를 중심으로 한 소연방의 개혁이 일어나면서 전부 다 중앙아시아에 있던 많은 이슬람 국가들 이슬람 민족이 살고 있던 국가들을 그냥 독립을 시켜버렸어요 원하지 않는데 그냥 독립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스탄으로 끝나는 이름을 가진 나라들 있잖아요 우스베키스탄, 가사키스탄, 키르기스탄, 툴크메니스탄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이슬람 민족들이었는데 이제 이 소련 연방이라고 하는 공산권 아래 갇혀 있다가 이제 그것이 독립을 그 나라들이 독립을 하면서 이 민족들이 무슬림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주계장막을 생각해 보면 등소평이 경제 개방화를 중국에서 중국 땅에서 쭉 진행을 하다가 92년이 되면 한국이랑 국교수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가 중국 본토에 이제 자유롭게 유학도 가고 선교사들도 들어갈 수 있고 비즈니스맨들도 좀 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정말 주님께서 이 선교를 위해서 불을 짓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철회장막, 주계장막을 이제 거두어 주셨어요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가 그 지역을 향해서 들어왔는데 그런 움직임과 더불어서 일어난 것이 이슬람권 선교였습니다 한국 선교계가 그 당시에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굉장히 중요한 선교 전략적인 개념을 서구 선교단체들로부터 많이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세계보그마 어떻게 보면 세계보그마라는 말은 한국보그마, 세계보그마 오늘의 민족보그마, 내일의 세계보그마 이런 어떤 학원 선교단체의 모토가 있긴 했지만 이런 세계보그마라는 개념이 굉장히 좀 모호하잖아요 전부 다 보금을 만민에게 전파하라 그건 말이 맞는데 그러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를 하면서 선교계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보금이 들어가 있지 않은 민족들이 이 세상에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미 보금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진 민족들도 있지만 나라들도 있지만 선교이 말하고 있는 것은 민족 단위의 선교를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보금을 누군가 외부에서 가서 전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예수님의 보금을 이해하고 믿을 수 없는 민족들이 이 세상에 많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민족들을 소위 일컬어서 미전도 종족, 미전도 민족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Unreached peoples 그래서 이 미전도 종족들에게 우리가 선교를 보금을 우선적으로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금이 많이 전해져 있거나 선교사님들이 이미 들어가 있거나 내지는 선교사들을 환영하는 그런 지역에 중복적으로 계속 선교사를 더 많이 보낼 게 아니고 그 지역은 어느 정도 현진 교회들도 세워졌고 지도자들도 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선교의 그 주 타겟 아니면 우선순위가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세계 보금화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태국 28장에서 분명하게 지상명령 주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선교하는 지역만 선교사를 받아주는 지역만 가서 선교를 하면 결국은 선교사들이 없거나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힘들거나 스스로 보금을 들을 수 없는 그런 민족들이 사는 곳은 여전히 미전도 된 상태로 남아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지역을 먼저 선교를 해야 된다 그 당시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미전도 종족들은 공산권에 있는 그런 많은 민족들과 그 다음에 이슬람권에 있는 민족 그 다음에 종교권으로 얘기하면 힌두권이나 불교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방선교라는 그 타이틀 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짊어져야 될 또 감당해야 될 선교의 마지막 남은 과업을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그리고 주님이 주계장막과 철회장막을 열어달라는 그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90년대가 시작되면서 그 장막 둘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정말 전략적인 개념과도 불어서 이 지역을 중앙아시아 쪽과 중국과 더 나아가서는 이슬람권으로 선교사들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도 사실 그때 이제 그렇게 선교를 시작한 겁니다 저희가 94년 2월에 앙카라의 터키 땅에 처음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인구가 한 4,500만 정도 됐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터키 회심자들 그러니까 무슬림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회심자들의 숫자가 거의 한 200명 있다 200명 정도면 그냥 다 알려지는 거예요 이름이 누군지 각 도시마다 누가 있는지 어느 도시에 살고 있는지 금방 다 파악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숫자였죠 그런 상황에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선교를 배우고 훈련을 받을 때 이런 얘기를 좀 간혹 들었어요 이슬람권에 나가는 선교사들은 10년 동안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해도 한 명의 무슬림에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믿는 회심자를 보지 못한 채 선교지를 떠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만큼 선교의 어떤 속도나 이런 것들이 늦기도 하고 선교의 영혼들이 주님께 반응하는 것들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렇게 시간도 얼마 보내지 않은 채 어쩌면 선교사들이 선교 사역에 어떤 발각이 되어서 선교사 비자를 얻지 못하고 추방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권 선교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선배 선교사들이 그래서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오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저희 젊은 마음에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아닐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들어갔지만 선교지 딱 도착하면서의 마음은 참 착잡하죠 그런데 그래도 이제 한국 사람들은 터키 언어를 배우는 것은 굉장히 빠릅니다 터키 언어는 우랄 알타이어 쪽에 속하기 때문에 금방 한국 사람들은 빨리 배워요 문법적으로 문법 구조가 똑같아요 우리 한국말 생각하듯이 문장 만들면서 단어만 갖다 놓고 그다음에 조사들 맞추고 그러면 동사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굉장히 규칙적이에요 그러니까 터키 말은 금방 우리 사람들이 해요 그런데 이제 언어가 되면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무슬림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복음을 거절해야 되는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의 많은 논리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많은 변증적 논리들이 무슬림들에게는 굉장히 많아요 그들은 처음 이슬람 교육을 받으면서 기독교인들에게 나아가면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튕겨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는 이슬람권 성교를 시작했었습니다 이슬람권 터키에서 이제 제가 첫 열매를 보게 된 건 한 3년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지방에 있던 한 도시에 성경통신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싶은 영혼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제 3시간 반 차를 타고 가서 그 형제들은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가서 양육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때 한 형제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무슬림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구나 이 형제 진짠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참 황홀했던 너무나 정말 기뻤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년 동안 터키 사역을 정리하고 안식년으로 이렇게 나올 때 그 맘때 제가 느꼈던 느낌은 좀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 이슬람권이 언제 바뀔 수 있을까 이슬람권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변화들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저희도 앙카라에서 가정교회를 개척해서 가정교회 매주마다 모임을 하고 또 그 교회가 발각이 돼가지고 공개적인 장소로 옮겨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복음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늘 어떤 한 단계를 이겨나갈 때마다 굉장히 많은 어떤 도전들과 위협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정말 기도하면서 또 뛰어넘으면 또 그런 뛰어넘는 과정에서 많은 영혼들이 두려움 때문에 떠나기도 하고 잠적해 버린 영혼들도 있고 참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이슬람권 성교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터키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의 어떤 실망감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답답함도 있고 이슬람권 성교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질문을 가지고 제가 이제 안식현을 와서 신학 공부를 했었습니다 신학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다음 성교 터키로 당연히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슬람 연구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아랍어권으로 가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랍어는 사실은 터키는 제일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이 배우기에 좀 쉬운 언어예요 그리고 저희는 27살 많은 27대 터키 언어를 배우고 터키에 정착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을 10년 했었고 미국에 와서 공부를 마치고 가는 때가 47살 되던 때예요 나이도 들었죠 아랍어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예요 생긴 것부터가 벌써 너무너무 골치 아픈 그런 언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슬람 연구를 위해서는 이 아랍어를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고 또 이 일을 위해서는 정말 제가 또 감당해야 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섬김의 몫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랍어권을 가게 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갖고 이 8년을 보냅니다 제가 이집트로 가기 전 그러니까 2010년경 초반부터 또 한 번 하나님께 이 세상을 뒤흔드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동안 1990년대부터 이슬람권 선교가 시작이 돼서 거의 한 20년 정도가 지났을 때거든요 2010년 정도 되면 20년 전이 지난 동안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통해서 두 언어권에 있는 무슬림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어느 정도 전진하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투르크 언어 터키 말 사용하는 그런 투르크계 무슬림 나라들 터키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에 있는 많은 우스베키스탄, 카제키스탄, 타지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스탄으로 끝나는 이런 많은 투르크 민족들 가운데 선교사들이 들어갔고 교회 현지 지도자들이 세워졌고 교회들이 그나마 작지만 소수지만 교회들이 현지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 20년 동안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보게 된 겁니다 또 하나의 이슬람 무슬림 민족들의 주 타겟 언어권이 뭐냐면 페르시아 언어예요 페르시아 언어라는 것은 이란이나 파키스탄과 같은 그런 언어를 사용 아프칸도 마찬가지고 그 언어, 페르시아계의 언어권에 있는 무슬림 민족들 근데 이 민족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선교를 꽤 많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에게 특별히 참 부담으로 남아있는 한 언어권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랍어를 사용하는 무슬림 민족들이었어요 아랍어는 사실은 이슬람이 처음 경전이 기록된 게 꾸란히 기록된 것이 아랍어고 이슬람이 태동되게 된 것 자체가 아랍 민족 부족으로부터 이슬람이 태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랍 종족이라는 게 이슬람의 어떤 종주국 아니면 뿌리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민족인데 이 아랍권에는 뭔가 좀 더 돌파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투르크 무슬림 민족들 가운데도 어느 정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것이 보이고 페르시아 언어권에 있는 무슬림 민족들 가운데도 보금의 어떤 진전들이 눈에 좀 보이는데 아랍권에는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볼 수 있는 만큼의 어떤 진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더구나 이 아랍권 무슬림 민족들이 정말 보금의 흔들림을 진동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변화되는 사역적인 그런 승리하는 소식들이 다른 지역들보다 아랍 민족들 가운데는 훨씬 더 적게 들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랍어가 어렵기 때문에 성교사들이 들어가지도 잘 못했고요 또 하나는 아랍권에는 기독교 교회들이 존재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들이 보면 어찌 보면 무슬림들에게 보금을 전하지는 않아요 그것이 이제 어떤 무슬림 민족 아랍 무슬림 민족을 위한 성교가 그만큼 어쩌면 그늘에 가려져 있으면서 보금이 전해져 있지 않는 그런 구조 속에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아랍 이슬람권에도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전진할 수 있도록 역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해달라는 그런 마음의 기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때 이제 저희는 2024년에 이집트로 그렇게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또 한 번 세상을 뒤흔드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게 90년 초에 소연방을 해체시키고 중국의 개방화를 국교수교를 통해서 한국교회 그 지역을 열어주신 것처럼 동일한 어떤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2010년 말에 튀니지에 있는 한 청년이 분신자살을 합니다 자기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노점상을 하면서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데 어느 날 노점상을 하는데 이 여자 경찰에서 모독을 당합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어떤 모독을 당하면서 이 청년이 분노가 일어가지고 분신자살 시장터에서 해버립니다 그걸 보면서 이 서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데모를 하기 시작하고 그 이슬람 국가 튀니지 안에 있던 모든 그 오래된 군사정권 부정부패한 그 다음에 나라의 어떤 소망이 없는 어떤 그런 상태의 답답함 속에 있는 상황을 국민들이 불만을 느끼던 것이 이제 폭발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정권이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민중혁명이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정권이 바뀐 사실이 옆에 있는 다른 아랍 민족 나라들 가운데 막 산불이 퍼지듯이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리비아도 똑같이 정권이 스카다피 정권이 내려앉고 민중혁명이 일어나고 이집트도 30년 이상 철권 통치를 하던 무바락 정권이 물러나고 국민 투표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다른 많은 민족들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아랍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그 일들이 한번 쫙 일어납니다 물론 그런 일들로 말미암 와서 생긴 몇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하나는 난민들이 급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전이 일어납니다 예멘 땅에 내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됐어요 시리아 땅에 내전이 일어납니다 국민들이 일어나서 대모를 했는데 정부군이 그것을 무력으로 진압을 하다가 더 불을 부어버린 거예요 더 전국적으로 반정부 세력이 결집하면서 시리아에 이제는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시리아 난민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난민들이 굉장히 자기 본토를 떠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일어난 원인을 찾아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원인들 중에 한 부분은 이슬람의 어떤 문제점들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스스로도 자기들이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난민들의 어려운 상황 속에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교회들이 그들을 돕기 시작하고 돌보기 시작했을 때 이들 가운데 복음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레바논이라든지 터키라든지 요르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집트에도 그런 많은 난민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라크의 시리아에 정치적인 혼란이 있고 그 다음에 이라크에도 그런 정치적인 혼란이 있을 때 그곳에서 일어난 아주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 세력들이 있었죠 그것이 이슬람익 스테이트라고 이름하는 IS입니다 IS가 일어나가지고 자기들이 진정한 이슬람의 국가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이슬람을 실천하는 가장 원형적인 모습이 자기들이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IS를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봐서 알지만 그들이 하는 어떤 그런 결정들이나 움직임들을 보면 너무나 과격하고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주의적이고 다른 어떤 소수 종파들의 사람들을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학살하는 또 성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아랍 세계에 있던 많은 무슬림들이 질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진짜 이슬람을 원형적인 이상적인 형태로 이루어가는 국가의 모습이 바로 IS와 같은 그런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IS가 자기들이 진정한 이슬람 국가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이슬람 무슬림들은 진짜 이슬람 국가의 모습이 뭘까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현대 국가적인 모습을 가지고 공화적을 가지고 있는 이슬람 국가들도 있지만 이집트와 같은 터키와 같은 근데 또 사우디아라 아라비아와 같은 왕정 국가들도 있어요 이슬람이면서도 왕정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통치를 하고 근데 이게 이슬람의 교리로 보면 왕정 국가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정말 이런 현대 민법에 기초한 현대적 소구적 민법에 기초한 헌법 구조를 가진 그런 소구적 공화국 이것이 정말 이슬람 국가의 원형인가 무슬림들이 그것에 대해서 확정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슬람 익스테이트라고 하는 이 IS가 나와서 자기들이 진짜 이슬람 꾸란을 제대로 실천하는 쉐리아라법을 기초로 하는 국가를 만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슬림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사우디아라비아도 막 공격을 해요 그리고 다른 이방 나라들도 다 서구적 어떤 개념으로 타락한 그런 국가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라고 비난을 하고 자기들만 옳다라고 외치기 시작하니까 근데 무슬림들이 그거를 동의하고 싶어도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 끔찍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숨 쉬면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현실적인 모습을 자기들이 보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 IS가 전 아랍세계, 특별히 아랍세계에는 이 이슬람이 도대체 뭔가 이슬람을 제대로 실천하는 궁극적인 국가적 형태가 이슬람 공동체 형태가 어떤 모습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진짜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IS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현대적인 어떤 국가 체제를 생각해 보니 이것도 뭔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사는 게 IS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아랍무슬림 세계에는 굉장히 많은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아랍세계에 어떻게 보면 이슬람의 심장부라고 생각했던 이 아랍무슬림 민족들을 뒤흔들어 놓는 사건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소셜미디어예요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소셜미디어가 이 아랍 국가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랍혁명이 아랍의 봄, 민중혁명이 일어날 때도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 소식을 나누고 어떻게 데모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런 걸 다 오그나이즈를 그걸 통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는 정권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됐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권위주의적인 것을 대적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 정권을 저항을 해봤더니 반동을 해봤더니 이게 먹히더라 군중의 힘이 먹히더라 이런 자신감을 얻었는데 그런 어떤 자신감이 지금 어떻게 퍼지냐면 이슬람에 대한 도전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어요 뭐냐면 이슬람이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게 뭐냐 도대체 이슬람의 본질이 뭐냐 이슬람의 문제들이 이렇게 많은데 진짜 이슬람은 제대로 된 종교 맞냐 그리고 더 비평적으로 나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젊은이들은 꾸란과 모하메스의 어떤 그 도덕성과 이슬람의 사회의 어떤 문제들을 그냥 조목조목 들춰내면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무슬림으로 살면서 그 이슬람 교육을 다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그것을 소셜미디어에 올립니다 공개적으로 올리고 공개토론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무슬림 청년들은 이런 이슬람에 대한 회의와 또 그런 상황을 속에서 이슬람을 떠나는 그런 움직임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움직임들이 결코 하나님의 어떤 아랍 이슬람 세계를 뒤흔드시는 일의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투르크 언어권에 있는 무슬림 민족들 페르시아 언어권의 무슬림 민족들 이제는 아랍어권에 있는 무슬림 민족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흔드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계시다 제가 들어가서 이집트에서 봤던 이 8년 동안의 어떤 사역들을 좀 이렇게 돌아보면 저는 그런 모습들을 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좀 현지 사역 내용들을 좀 같이 보면서 피라미지 실제로 존재합니다 와서 보십시오 굉장히 이렇게 볼만해요 진짜 네, 그 다음 현대 이집트는 기독교인이 10%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90%는 무슬림이에요 터키는 99.9%가 무슬림이에요 근데 이집트는 달라요 10%의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 기독교인은 우리처럼 보금을 제대로 아는 보금주의 기독교가 아니고 정교회, 콥틱 정교회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는 대부분이 사실은 가슴 아프지만 보금을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미널, 명목적인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들에게도 물론 보금을 전해야 되지만 저는 이제 주로 이 무슬림들을 향해서 보금을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다음 저희가 처음 들어갔을 때 저는 아프리카에서 올라온 난민들 아프리카에서 올라온 수단과 에티오피아, 에리트리아, 가하나, 카메론 이런 지역에서 올라온 학생들, 난민들인데 성경을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신학교에 성경을 강의하고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두 형제를 만나면서 제가 수단 난민교회를 개척을 했고요 그리고 그 교회를 개척한 이유는 난민교회지만 이 난민교회를 통해서 수단 난민들에게, 무슬림들에게 보금을 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개척했을 때 난민들 가운데 무슬림들이 저희 교회를 찾아왔고 그들이 보금을 듣고 회심자가 되었고 그들을 제자훈련하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그런 형제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저는 이제 카이로에서 제자훈련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두란노 훈련원이라고 해서 그 사역을 시작하다가 최근 저희 나오기 한 1년 정도 전부터 농장의 오아시스 제자훈련원이라는 제자훈련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훈련원에 있는 형제들은 대부분 무슬림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저희들이 무슬림 백그라운드 빌리버 그래가지고 MBB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MBB들을 훈련하는데 수단 난민들, 예멘 난민들, 그 다음에 이런 이집트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저희들의 핵심 멤버들입니다 그 다음 저희 이제 수단 목회자들을 저희들이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을 설교를 강의, 본문 중심의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균화법 성경부와 강의 설교하는 것을 훈련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슬림들에게 어떻게 보금을 전해야 되는가 무슬림들을 사역하는 그것에 대한 포커스를 가지고 목회자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 다음 네, 이 두 형제가 이제 저희 처음 가르쳤던 성경학교, 신학교에 이제 저를 통역해 주던 형제였는데 오른쪽에 무타학길 형제가 이 형제가 어느 날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데 저보러 이제 와서 같이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 세 형, 저랑 셋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무슬림들에게 보금을 전해주고 MBB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들이 제자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이 브라임 형제는 나중에 두 분은 이제 목사로 안수를 받았어요 저희가 이제 목사로 안수를 줘서 안수를 받았는데 이 브라임 목사가 수단에도 민중혁명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정말 군사독재 압제를 했던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했던 이슬람 정권이 물러나고 그 다음에 연립내가 과도기 정부가 들어왔는데 이 과도기 정부가 수단 내에 종교적 자유를 헌법상에 명시를 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큰 변화였죠 정말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러니까 이제는 수단에 보금사역을 해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슬람 정권의 탄압이 없이 그래서 이 브라임 목사가 이런 변화되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계속 기도하다가 내가 다시 수단으로 돌아가서 보금사역을 하겠다 그러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대사막 보금전도단이라고 하는 단체 자생적 선교 단체를 만들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거기에서 자기랑 같이 사회 갈 사람들을 다섯 명을 골라가지고 저희 두라노 훈련원 제자훈련원에 훈련을 제자훈련을 시켜달라고 저희들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3개월 동안 제자훈련을 같이 했고 제일 왼쪽에 있는 형제는 1기 두라노 훈련원의 졸업생이고 저랑 같이 스탭으로 간사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앤토니 압달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우리 수단 엠비비입니다 무슬림 배경의 형제 이 형제 같은 경우도 이 무슬림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를 때 제일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너가 예수님 믿는 사실을 너희 가족이나 친구들 중에 몇 명이나 알고 있니 너 몇 명에게 너가 예수 믿는다 예수님 따른다는 사실을 얘기했니?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대부분의 엠비비들은 나 그거 얘기하면 나 죽어 나 그거 얘기하면 집에서 쫓겨나 나 그거 얘기하면 나 이혼당해 이렇게 두려워서 얘기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도전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니? 예수님 믿으면 제일 먼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겠니? 그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예수님 믿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돼서 물론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심리적인 압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죽임을 당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너가 알기에 최근 5년 동안 너 주변에 몇 명이나 있었니? 사실 따져보면 거의 없어요 얘기를 안 해서 없을 수도 있고 첫 번째는 그런데 실제로 현대적인 사회에서 그렇게 명예살인하듯이 그렇게 죽이는 경우는 그렇게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예를 들면 뻔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앤토니 형제한테도 그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가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다 그리고 너의 가족 구원화를 위해서 너가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안동에 부모님 찾아가서 아버지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시면 지옥 가신다고 그러면서 복음을 아주 원색적으로 전했더니 제 아버지가 호적에서 이름 패겼다고 그러면서 쫓아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되게 두렵고 힘들었어요 제사 10번, 1년에 10번 지내던 집안에 제가 제사 안 지낸다 그러니까 막 엄청 핍박하셨거든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 위기를 이겨내고 나니까 그 다음은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MBB들도 정말 자기가 처음에는 두려워요 그런데 그걸 얘기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앤토니 형제한테도 그 얘기를 했을 때 형제가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됐을 때 아버님이 카이로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 앤토니 형제가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간증을 나눕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당황해하고 힘들어했죠 부자의 정을 끊겠다고 그러면서 수단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정말 그 고백을 통해서 이 형제가 얼마나 견고해졌고 그 집안 친척 전부 다 예수 믿는 걸 알고 어떤 사람들은 이 형제를 다시 이슬람으로 돌이키려고 계속 협박도 하고 설득도 하고 회유도 하고 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복음을 증가하는 기회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는 믿음이 성장하면서 사역을 하는 그런 일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명의 형제들이 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따로 훈련을 하는 이유는 난민으로 사는 형제들이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일주일에 6일 동안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 8시까지 일을 해야만 교생활을 하라고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정도의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기는 믿는데 따로 성경부도 하기 힘들고 또 주일날 예배 한번 지키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고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의 그 베이직 크리스찬 라이프를 세워줄 수 있는지 그것이 늘 숙제였어요 그게 없으면 신앙생활이 성장이 안 되잖아요 주님의 제자로 성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흐지부지해지고 또다시 신앙이 없이 살거나 아니면 정말 이슬람으로 두려워서 돌아가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 기초 제자 훈련을 시킬 수 있을까 그러다가 생각해낸 것이 3개월 동안 이 형제들을 좀 따로 합숙 훈련을 하면서 공동체 훈련을 하면서 신앙의 기초를 공부를 시키자 그래서 말씀 목상 어떻게 하는지 큐티가 뭔지 성경이 뭔지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이해들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쭉 가르치면서 이런 3개월 동안 훈련을 했을 때 형제들이 신앙의 기초가 만들어지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했는데 이 3기 때 이 5명의 형제들이 수단에서 와서 저희들하고 훈련을 하고 이 형제들이 돌아가서는 사역 단체 간사로 원신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 다음이요 그래서 돌아가서 대사막 전도단이 지금 이런 사역들을 합니다 돌아가자마자 막 대중 집회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사역을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이런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최근에 무슬림들이 다수로 있는 그 마을 동네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이브라인 목사님하고 간사님들이 개척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최근에 5명이 세례를 받는 침례를 받는 그런 기쁜 일들이 있고 요즘도 주일날 평균 한 5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여기가 무슬림들이 주로 있는 지역에 보금을 이렇게 전해서 이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보시면 지난 이번 성탄절 때 천막에 특별 집회를 한 거예요 현지인들 초청해갖고 셀러브레이션을 한 거죠 축제처럼 그러면서 보금을 전했던 그런 사역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수단은 지금 어떻게 보면 수단 난민들로 카이로에 왔었다가 영재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는 훈련을 받고 이제 다시 수단으로 돌아와서 이 무슬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코비 때 저희들도 참 쉽지 않았고 제일 난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왜냐하면 이집트 회사들한테 회사들에서 일을 하는데 제일 먼저 이집트 주인들이 쫓아내는 사람이 난민들이었어요 그래서 생활을 할 수 없고 생계가 막막했던 그런 상황 속에 저희들이 우리 한국교회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이들을 돕는 그런 사역들을 했었습니다 다음 보시고요 그 다음 마스크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일들도 했었고요 그 다음 제가 우리 예멘 형제인데 카이로에 아내가 암에 걸려서 치료받으려고 카이로에 왔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오래 전에 그래서 제가 그날 주일날 저녁에 이집트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하고 집에 전철 타고 가는데 전철역에서 저를 아는 척 하더라고요, 타고 와서 그래서 봤더니 이집트 사람이 아니고 예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의 잠시 머무는 그 거처에 저희가 신방을 아내랑 같이 가서 신방을 하고 그 집안의 형편을 알게 됐죠 아내가 아프다는 것도 알게 됐고 이 형제만 예수님 믿고 자기 부인은 예수님 안 믿고 그리고 이제 돌아갔어요 그래서 팬데믹 코비 때 제가 어느 날 이 형제가 어떻게 지내나 예멘 또 참 어려울 텐데 예멘이 지금 내전이 7년, 8년째 계속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 도시, 이분이 살고 있는 도시가 타이즈라고 하는 곳인데 그 타이즈라고 하는 도시도 후티 반군하고 정부군이 반반 장악하고 있는 그래서 완전히 접경에 있는 폭탄을 정말 그대로, 그야말로 그대로 받는 그런 지역이에요 형제의 소식은 궁금해서 살아는 있나 싶어서 연락을 했더니 기쁘게 반응이 왔어요 그러면서 뭐 필요한 거 없냐 제가 참 대책 없는 그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대답을 할지 정말 참 지금 생각하고는 따끔한데 근데 갑자기 형제가 성경 공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뭐 살기 어렵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성경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뭐 어떤 거 공부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로마서를 공부하고 싶대요 그래서 어? 이게 제가 두란노 훈련원에서는 그래도 이제 성경은 아랍으로 읽고 가르치고 설명을 좀 띄엄띄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근데 이제 대부분 어떤 거를 설명하거나 강의를 할 때는 통역을 써서 이제 제가 학원에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원투원으로 해야 되니까 제가 완전히 100% 아랍으로만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정말 제 마음속에 해보자 이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내가 아랍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이 형제랑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형제도 밖에 활동을 못하고 저도 밖에 활동을 못하니까 맨날 이 형제가 오늘 시간 되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기본이고 두 번 많을 때는 막 세 번씩 근데 저는 힘든 게 뭐냐면 먼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한 챕터, 한 번 하면 한 챕터를 하는데 먼저 공부해야 되는데 이제 끝나서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날 또 할 수 있네요 그럼 저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 형제 때문에 아랍의 실력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진보를 이루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랑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형제가 정말 너무너무 말씀을 사모하고 있고 이 형제는 예멘에서도 가정교회 두 군데를 돌보고 있는 그런 가정교회 지도자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아들도 예수님 믿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나오기 전에 한 달 전에 다시 또 아내가 어려워서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서 카이로를 잠깐 또 나왔어요 그때 이제 가서 기도하면서 가서 아내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내가 그때 주님을 영접을 했어요 형제가 막 춤을 추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러고 이제 예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참 예멘 그 어려운 땅에도 정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다 그리고 네 그 다음 보시면 저희가 한 1년 전에 2021년 10월에 저희가 이런 형제들을 어떻게 하면 좀 제자 훈련을 할 수 있을까 같이 공동체로 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는 이들에게 직업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MBB들 회심자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이 두 가지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어떤 영적인 도전 두려움이고 또 하나의 두려움은 사실 생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어떻게 먹고 사느냐는 문제죠 그게 두 가지가 해결이 안 되면 정말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직업 훈련 어떤 형제들이 자신의 어떤 생계를 스스로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게 해 줄 수만 있다면 정말 형제들이 그래서 이제 이 양계장을 저희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신 어떤 양계장 농촌 상교사시는 목사님이 양계장 양계법을 저희들에게 전수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었고 그 다음 보시면 거기서 이제 형제들을 훈련을 시켰어요 예멘 형제들, 이집트 형제들, 수단 형제들, MBB들이죠 그 다음 병아리들을 천마리를 넣어서 5주, 6주 만에 6개를 키워서 닭고기 먹는 켄트 프라이디 치킨 만드는 1차적으로 작년에 그렇게 해서 팔았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건 6개가 큰 모습이고 그 다음요 이건 이제 산란개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굉장히 건강하게 그렇게 깨끗하게 보이죠? 케이지에 잡혀있는 그런 닭이 아니고 자유롭게 달면서 이게 자연 양계 농법이고 유기농이고 그 다음에 유정란이에요 유정란이면 암컷, 수컷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시면 12월 중순에 이 초란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저는 이 산란개를 집어넣지 않고 사실 안식년을 나왔었는데 저희가 교육을 시켰던 우리 수단 형제들이 중심이 돼서 이 산란개 닭들을 건강하게 잘 키웠어요 처음에 500마리를 들였는데 250마리가 죽었어요 그리고 250마리가 지금 살아있는데 그 250마리가 매일 200개의 유정란 결안을 지금 낳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시험 삼아 하는 걸로는 어느 정도 성공을 본 거죠 그래서 이 양계 농법을 가지고 이제는 더 확장을 하고 좀 여기서 수익성이 나서 평진 형제들이 그것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생계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들이 가진 숙제입니다 다음 보시면 수단에 있는 다르포 우리 앤토니 형제 출신 종족인데 이 형제들에게도 저희들은 그곳에도 이 양계장을 지어주고 또 이것을 가르켜서 형제들이 담대하게 자기들의 경제적인 삶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보금자난이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들의 꿈입니다 또 다음 보시면 그 다음 요즘 이런 결안이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걸 할 만한 사람은 아닌데 또 정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직접 뛰어들어가서 정말 솜에 걷어붙이고 이 건축을 이루고 또 농사를 짓고는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형제들하고 같이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형제들하고 농장에 들어가서 합숙 훈련을 하고 그렇게 새벽부터 밤까지 형제들과 함께 살면서 훈련을 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역들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슬람권에 하나님이 지금 큰 진동을 일으키고 계시고 특별히 이 아랍 이슬람권에도 하나님이 진동을 일으키셔서 이제 정말 뚫릴 것 같지 않았던 어떤 돌파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이 아랍 무슬림 민족들 가운데도 주님이 이런 일들을 이루고 계시다 그것이 저희들한테 참 이렇게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고 또 이런 회심자들을 훈련시켜서 이들이 아까 우리 수단 교회를 통해서 본 것처럼 정말 수단 교회가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또 자신들의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것처럼 이 MBB 형제들이 주님 안에 훈련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함께 여러분 교회와 이루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지속적으로 또 기도해 주셔서 또 일들을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만 갖고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 안에 최근에 예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최근 얼마 전에 사우디 정부하고 이란 정부가 국교적 저거를 이루자는 이야기를 국교 정상화를 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멘이 왜 저렇게 내전이 일어났냐면 순리파하고 시아파의 갈등 때문이에요 순리파를 대표하는 사우디 정부하고 시아파를 대표하는 이란 정부가 각각의 세력들을 예멘 땅에 집어넣어놓고 지금 내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많이 죽어갖고 지금도 너무나 폐허된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시켜달라고 평화를 속히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 땅에 있는 또 주님을 아는 형제 자매들이 두려움 없이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현재가 지금 라마단 금식 단식 기간이죠 이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주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담대하게 하셔서 복음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많은 무슬림들 진정한 하나님을 진리를 찾고 싶어하는 참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듣고 발견할 수 있게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어두운 마음을 밝혀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예멘과 또 이 라마단 단식 기간에 정말 무슬림들의 마음 속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